이럴수있어? 진짜? 야 레벨 2가 진짜 개 좋네 펫살라면은 많이 필요해요 응 잘했어 고마워 정레드님이 누구야? 이거 뭐냐 누가 만들어 놓다 말았네 집을 그래? 한번 확인해 볼까? 응 뭐야 저기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 있구만 여기 누구야 이거는 안 되잖아 야 개소리야 이거 지워야지만 채취할 수 있어요 어 간이 크네 들어가봐 나왔다 야 무기 좀 센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 무기 진짜 혐이야 왜이래요 왜이래요 오 오 오 어 슬라임 더 터져버리네 자살해 버리네 누가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 놨냐 누구야 이거 다스베이더 어? 다스베이더면 갠데 거의 10렙 가까이 되는 갠데 급신 돼야 된다 무조건 어? 야 얘 한번 잡아 보자 야 얘 얘 얘 얘 얘 얘 데이킬러 데이킬러 뭐 줄란가 얘가 세거든 데이킬러가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스턴 좋아요 스턴 좋아요 아 스턴 좋아요 좋아요 스턴 스턴 별거 안주네 어 얘는 설계도는 안주나 보다 크흠 석천그림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귀한석 이런거 나중에 나오겠지 음 가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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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들어가자 감염된 데이킬러 어 개쎄 어 어 어 어 얘는 잡지 말자 얘 경험치는 주는데 어 저기다 저기 얘네를 잡아야돼 아 아 근데 얘네 큰애가 아니네 큰애를 잡아야되는데 약간 얘네는 안주는데 어 얘네는 안좋아 야 큰 놈 여러 명 남아있는데 아 안 돼 여기는 너무 야 슬라임어택 하루도 안 남았대 이제 야 슬라임어택 하루도 안 남았대 슬라임어택 다가오고 있다잉 야 이 경사면이 참 어 몰라요 아직 하루도 안 남았대 이제 아마 이번밤이나 이번밤 지나면 나올거 같애 뭔가가 있겠지 그때 좀 우리 슬라임어택때 이번밤에 여러분들 우리 기지로 모여요 이번밤에 나가있지말고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야 얘 치지마 NPC 왜 자꾸 죽여 어 이번밤에 기지로 모입시다 혹시 모르니까 오 야 얘 잡을까 야 얘 개셀텐데 한번 잡아볼까 잡을 수 있겠냐 우리 둘이 가자 한번 가자 야 안 될 것 같으면 빠지자 고 고 허 허 허 자 피하고 피하고 스턴 줍고 스턴 줍고 스턴 줍고 스턴 줍고 그렇게 그렇게 세지 않아 버틸 수 있어 버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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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어 야야야야 잠깐만x2 야 안되안되 나 왜 야 쿨 쿨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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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길어 야 아냐 야 빠져 야 충전 좀 하고 갈까 음 가만있어봐 아냐 아냐 포기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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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진짜 새로운 설계도를 줄거야 에너지좀 빨아 에너지좀 빨고 괜찮아 나 지금 위험하면은 오케이 FHP 레디 고고고 몽댕즈 옳지 부천 떴을때 그렇지 야 다 니가 먹으면 어떻게 야 야 뭐 남았어 어 넥서스 쉴드 나 있어 또 또 끝이야? 두개 먹었잖아 하나 더 먹었잖아 엔드 엔드가 뭐냐 야 아 끝이라고 두개 먹었는데 아 아 그 뭐 별로 괜히 괜찮았어 야 저거 큰거 한마리만 더 잡고 가자 이거 어 미디움 벅독 얘 한마리만 더 잡고 가자 야 이번 밤에 기지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밤에 슬라임어택 올거 같아요 뭐 슬라임어택 발동될거 같아요 어 얘도 왔네 뭐야 나 나 나 나 나 하나 어 나 건 터렛 야 터렛 야 건 터렛 야 건 터렛 먹었다 가자 집에 가자 이거거든요 건 터렛 어 삼총사 좋구요 어 어 잠깐만 집에 가는데 자원 없으면 안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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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렛도도 해야겠다 이번에 기가맥힌 타이밍에 나오네 슬라임 어택이 도대체 뭘까 자 해지기 전에 모두 다 기지로 돌아옵니다 야 물 그래픽은 좀 좋아지면 좋겠다 물 그래픽이 좀 아니다 딴 건 다 좋은데 물 그래픽에 그런게 없네 얘네가 그런 시스템은 이제 슬슬 나오겠죠 저기 멀리 나무 넘어지는 것까지 다 보여 레인시냐크 여러분들 기지로 이제 돌아오시구요 저거 쟤 좀 커보인다 옷장나 이스끼 어 야 얘 잡자 얘는 잡아줘야돼 아이 미친 데이킬러 아 내가 얘만 빼올게 내가 얘만 빼올게 같이 때리는게 날것같은데 얘는 이제 스톤 좋지만은 어 아이 미친 야 저기도 뭐 저기도 뭐 누구들 사냐 저기 저긴 뭐하는 데야 어 터랩 먹었어 어 잘했다 너도 깔아 슬라임 어택 하루도 안 남았다고 떠요 하루 미만이라고 나와요 터랩 먹었어 터랩 먹었어 터랩 넣어볼게 터랩 넣어볼게 터랩 넣어볼게 비켜봐 파워 집어넣어볼게 파워 집어넣어볼게 파워 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여긴 왔으면 안됐네 그러면 이게 아마 그것만 잡나봐요 그 발전기에다가 발전기에다가 나무좀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터랩 좀 설치하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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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마 그건가봐요 몬스터한테만 쏘나봐 몬스터한테만 쏘나봐 음 슬라임 어택 하루도 안 남았는데 뭘까 뭐야 도대체 아 아 로케이터 아 라스트 아 로케이터 나오네 라스트 데스 마지막 죽음 적이고 라스트 케이브 마지막 동굴 적이고 아 이렇게 해서 맞춰갈 수 있다는거구나 마지막 동굴은 좀 안맞는데 라스트 케이브 저쪽 아닌데 아 아 아 이거야 이렇게 여기 놔두고 아 미안 뭐야 슬라이머 탱 뭐야 아침 아침 데몬 올라 나보다 야 일단은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털에 많이 박아놨으니까 하아 음 딱 90도네 견제하는게 90도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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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바뀌나? 뭐가 좀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바뀌는거야 이런것 좀 여러분들 정보 좀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거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업그레이드된다는건지 터렛도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업그레이드되고 이걸 추가하면 뭐가 돼? 아 이걸 발사하는거구나 터렛이 철을 그런건가? 철좀 넣어놔야될거 같은데 레이저 울타리 아 이제와서 아 퍼실이 부족해 내가 금방 캐울게 이렇게 와아 방금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거 마크1하고 2랑 뭐가 다른건지 이런것도 좀 어? 저거 다 캤나보다 어 갑자기 어어 슬라임어택 와우다 어 나오다 갑자기 모든 몬스터가 다 죽었어 슬라임어택 나오에요 돌아와 일단 돌아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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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끝났어? 슬라임어택 7 데이즈 뭐야 또 7 뭐야 뭐야 끝났어? 슬라임어택 7 데이즈 뭐야 또 7 천양이가 나 몰래 복수한다고? 다 털리고 진짜 다 털려야 정신 차릴라나? 다 털려야 정신 차릴라나? 다 털려야 정신 차릴라나? 아 다 털려야 정신 차릴라나? 음 다 털려야 정신 차릴라나? 아 아 그렇네 나 푸드가 없네 그냥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니야? 아닌데? 4렙 슬라임인데? 아이 뭐야 이거 잡아봐 일단은 야 어 개 크다 근데 이거 뭐 특별한 슬라임인가? 아 뭐야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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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왔다 나도 하나 먹었다 우드 레깅스? 우드 레깅스 먹었어 우드 레깅스 있는거잖아 천양 뭐 천양 더 뭐 뭐 공격을 왔다는거야? 잠시만 어디 어디 8레벨 슬라임 어디야 8레벨 슬라임? 오야 슬라임 개많어 야 잠깐만 8레벨 슬라임이 어디있어 이게 슬라임 어태 와야 이거 잡아 잡아 어 경험치 꿀이다 합동 경험치 올리자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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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 꿀이야 어 야 그렇지 듬직하구만 우리 군단들 어 됐나? 됐어 됐어 버려 어 어 나 푸드? 나 푸드 왜 없지? 아 얘들 잡아야겠다 음 하베스터도 수집해야죠 얘네 좀 잡아야겠어 야 나 좀 줘 나 지금 야 푸드가 없어 얘들아 건들지마 내가 먹게 건들지 말라고 아니 건들지 말라니까 푸드기계가 뭐야 아 기계에서 만들어야돼? 어 일단은 급한대로 얘네한테 먹고 일단은 아 레깅스 뭐 딴거야? 뭐를 주웠다는거야 없어 그런거 원래 있는거야 어 누가 야 누가 이거 만들었냐 이거 아야 쪼감아 공유좀하자 쪼감아 이거 풀어봐 쪼감아 쪼감이 없네 어 이거 만들었어? 막루? 조그만 길에 조그만 길에 어 네가 아니라 너가 와서 풀어줘야지 난 내가 밖에서 회수하고 올게 푸드가 진짜 부족하구나 아 제꺼 부셔졌어요 아까 여기서 더이상 안나오는건가 아니면은 회수를 해야 나오는건가 안나온다 이제 여기서 그치 600맥스야? 600맥스야? 잠깐만 무슨말이야 옆으로 옮겨갔네 이게 일로 600까지도 안빼는데 내가 무슨 600을 빼 공유되어 있었다고? 어? 이것도 옆으로 옮겨갔네 무슨 뭐야 왜이래 아냐 아닌데 어? 프라이베이 상태야 이러면은? 아무것도 안만지면 퍼블릭 상태야? 천양이네 집 어디야 저기 집 적이냐 천양이네? 쟤네는 뭐하냐 우리집 저기 집 집 최악 뭐가 없구만 뭐가 없어 음? 파이 devi 누가 여기서 다리 만들어놨냐 와쿠 델퍼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? 겜플이야? 어디 어디 왜요? 왜요? 아 거기 거기 안돼 알아 야 WG 헬퍼야 그거 내가 초반에 발견했던 덴데 어 저기 위에 뭐 있다 건물 개 큰 거 내가 초반에 발견했던 덴데 거기 그거야 어 47이야 어디 오케이 고 고 야 우리가 먼저 던전 털자 어디 어 위험 위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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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전 털로 가자 크흠 적이 아닌데 누가 내 하베스터를 또 훔쳤다는 건가 응 자동 달리기라고 음 야 저기 누가 만들어놨냐 저기 짱이다 아 쏘리 야 이제 여기도 올만한 레벨이 됐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잖아 12에서 14잖아 여기 아니잖아 이 뒤에 있어? 어 어 9렙짜리네 오 건들만대 어 저기 아까 전에 초반에 왔던 덴데 아 아 저 그쪽 초반에 왔던 그 동굴인가 아 아니 아 아